아름답고 즐거운 시선 stv 채널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양주에 위치한 노고산으로 살이 나왔습니다 오늘 코스는 등산객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코스입니다 노고산 솔레옴 코스는 솔레옴 누리길에서 출발하여 흥국사 갈림길, 옥녀봉 갈림길, 노고산 정상 다시 내려와서 사마리 갈림길에 사마리로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이동거리는 6.2km, 이동시간은 약 3시간 10분, 최고고도는 487m, 난이도는 중하입니다 양주, 노고산은 북한산의 뒷마당으로서 북한산 북벽 전체가 조망되는게 특징입니다 또한 정상, 헬기장은 서울군교 백벽킹의 성지로서 유명하답니다 어서오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북한산 뒷마당 노고산으로 산행 나왔습니다 호젓한 숯길 산행이니 잘 따라오세요 감사합니다 36호선 연신대역에서 환승해서 효자치안센터에서 하차합니다 솔레움 누리길로 방향을 잡습니다 창릉천을 따라 산행 출발합니다 증검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산행 시작합니다 증검다리를 건너 본격적인 산행 시작합니다 조망대에서 북한산이 가깝게 보이네요 조망대에서 북한산이 가깝게 보이네요 전해왔을 때보다 등산로가 정비가 잘 되어있네요 몸이 풀리기 전부터 계단이 힘들게 다가오네요 전망대에 갈림길까지 오시면 등산로가 약간은 편해집니다 전망대에 갈림길까지 오시면 등산로가 약간은 편해집니다 저는 치안센터에 갖다주면 학연품을 주었는데 지금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d we'll always use the movement So if you agree with us We're time patients who want us! It seems that we feel it would sound a littleñ Li 노고산은 낙타능선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아이들 야외 체험장소도 있어요 흥국사 갈림길을 지나면 주능선까지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이제부터 능선까지 깔딱고개입니다 옥려봉 갈림길 주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삼각선 첫 조망터입니다 두번째 조망터에 도착했습니다 삼각선이 무척 가까이 보입니다 삼각선이 무척 가까이 보입니다 핵인과 tacomp 작은 헬기장 정상입니다. 쌀이 나뭇꽃이 피었네요. 사마리 갈림길을 통과합니다. 노고산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산에 쌀이 나뭇꽃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를 오르면 정상입니다. 노고산은 정상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서 헬기장이 정상입니다. 이 장소가 서울군교 백패킹의 성지랍니다. 노고산은 487미터에 높지는 않는 산이지만 결코 만만한 산은 아니랍니다. 정상에서 북한산 전체가 조망됩니다. 올라왔던 길로 다시 하산합니다. 요즘은 모기장 쉘터가 없으면 밥먹기가 힘든것 같아요. 밥먹고 쉬었다 갑니다. 밥먹고 쉬었다 갑니다. 밥먹고 쉬었다. 밥먹고 쉬었다. 밥이 부족하다. 밥은 고기를 물에 취소합니다. 밥을 먹었을거예요. 밥 먹었다. 안전벼리 가는 빠른 하상길로 내려갑니다. 사마리 하상길은 경사도가 상당합니다. 사마리로 방향을 잡습니다. 사마리 하상길로 내려갑니다. 여기 이정표를 아직도 안고쳤네요. 직진합니다. 저도 출연해봅니다. 도로에서 좌측 건너서 내려가시면 서울 가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즐거우셨나요? 이번 산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